안녕하세요. 논리체이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위기는 귀에다입니다. 6평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지금 슬픔에 잠겨있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본 후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자 하는 영상은 무엇인지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벼랑 끝에서.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벼랑 끝 한 발 더 나아가서 도전하라. 이 말은 벼랑 끝으로 한 발을 더 나아간다면 곧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결코 벼랑 끝이 아니다. 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한 발 더 내딛어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의 용기, 도전을 불러일으켜 준 것입니다. 우리 시 중에서 땅 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사는 과정에서 땅 끝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우리도 6월 몰고살 위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땅 끝이라는 이 끝, 절망의 상황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서보니 땅 끝이고 우리 앞에서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첫 번째 말한 것처럼 한 발 더 내딛는 것은 이제 육지에서는 걷고 뛰는 방식으로 몇 가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방식이 나를 땅 끝에 내몰았습니다. 이제는 걷고 뛰는 방식을 잠깐 멈추시고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공부해왔던 방식들을 변화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가 곧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잘못된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에 도전하려고 할 때 분명히 두려움이 앞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바다를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걸어가거나 바다 위를 뛰어간다면 지금보다 더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잠깐 멈추시고 수영하는 법을 배운다면 이제 저 멀리 바다 너머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분명히 우리가 기존에 걷던 그리고 뛰던 방식에서 턴 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오래 뛰는 것이 어렵지 방향을 바꾸는 건 순간이고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존에 해온 열심히 하는 자세가 이미 몸에 배어 있고 원한 대학을 가고자 하고 큰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가슴, 열정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라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이후에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 원하는 대학,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방향을 수영하는 법을 배울 것인가? 가장 지금 상황에서 좋은 것은 6평 해설 강의들을 모두 보는 겁니다. 6평 해설 강의를 보면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공부 방법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깨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수업을 듣는 한 학생을 접하게 됐는데요. 그 친구는 외국에 살다 왔고 운동선수였는데 이번 6평을 보면서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을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역시 공부는 방범돈이 중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열심히와 열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올바른 방법을 얻기만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기에 맞닥뜨린 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6평 해설 강의 모든 선생님들을 들어보시고 비교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수능의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올바른 공부법으로 나아간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날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로의 한마디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월요일마다 노숙자들에 대한 무료 음식 봉사를 나갑니다. 거기에서 500인분의 요리를 하고 500인분의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월요일에는 베트남에 사는 3명의 여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와서 조를 도와줬습니다. 너무 기특해서 제가 끝나고 맛있는 걸 사준다고 했는데 그들이 팥빙수를 먹고 싶다고 해서 팥빙수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팥빙수를 먹는 내내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뜨거워져서 팥빙수를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굉장히 가난한데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유학을 와서 직접 공부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는 공장에서 옷에 단추다는 일을 하고 그런 아르바이트 비용을 모아서 월 30만원 하는 월세를 내고 나머지 돈으로 학비를 보태고 그래도 남는다면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 기말고사인데도 불구하고 봉사를 오고 끝나고 공장을 가고 그리고 잠을 줄여서 시험공부를 한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됐고 제가 너무 게으르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너무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깨우쳐서 더 열심히 살려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훨씬 좋은 조건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은 그 조건과 더불어 열심히와 열정을 갖고 있는 똑똑한 학생들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공부가 잘 안 되고 슬픔에 빠져 있다면 한 번쯤 이렇게 고생하면서 어려운 조건에서 끊임없이 자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친구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방향만 바꾸십시오. 그러면 그곳에는 순풍이 불어올 것입니다.